한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커피에 대한 상식은 알기 쉽게 알려주는 컬 모티크기.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고 가볍고 많이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주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겠습니다. 아리스타 챔피언십의 한국대표를 출전하게 될 아리스타 전지현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게 되면서 처음 세울 목표예요. 1분 만에 배우는 라떼아트. 오늘은 백조를 배워볼 거예요. 우선 잔의 3분의 1까지 우유를 채워주세요. Wall Street 영수합니다. numb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